다 됐어. 하지마. 아 저 있어, 저 있어, 여기, 여기. 저 믿XX에 지금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우리 그.. 어디갔어? 이거 살인사건이다. 와, 너 뭐야. 까불이 얘기야. 까불지 말고 이리와, 이 씨. 형님, 배웅장실에 찾았습니다. 난 이호네. 오석이 형, 제한칠증이야. 나를 싸워라! 자리다! 움직이지 마! 엄지! 저 가면 순바해! 아 흩어져 빨리! 내가 부딪게! 좋은 말로 자수시키는 건데 그게 무슨 수사야 네가 가면 그게 수사야 네가 그 소개팅을 나가잖아? 그건 수사야